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확장된 시장 2. 유럽의 형편없는 무기 3. 위대한 호발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불가리아 매체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차세대 전차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불가리아 정부가 한국의 사전 몽치를 들고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불가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구소련제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던 불가리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 도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성비 높은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접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폴란드를 기점으로 로마니아에 이어서 이들 국가보다 경제력이 약한 불가리아까지 기존에 운영했던 구소련제와 동국권 무기 체계를 버리고 군사력 증강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라는 것인데요. 불가리아가 대한민국에게 손을 뻗은 이유가 한국의 7기 동군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운영하는 무기들은 이미 60년이 남은 구소련제 무기들이 대다수인데요. 로우 원장을 통해 드러난 러시아의 무기 체계가 그 한계점을 드러내어 실제 전쟁 상황에서 그 효용성이 떨어지며 현대 전향상에서 큰 미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했죠. 때문에 그간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의 화약고라는 입지를 잃어버렸고 이 때문에 엄청난 기술력과 성능을 자랑하고 심지어 저렴한 가격까지 다친 한국에서 전차와 자주포 도입뿐 아니라 전투 장갑차와 차륜형 장갑차까지 육군의 대규모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현재 육군 전력 위주로 K-방선을 도입한 폴란드와 루마니아와 달리 해군에서 필요한 잠수함과 전투함까지 도입할 계획이라 밝혀 전체적인 규모는 폴란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나 이번 불가리아가 제시한 프로젝트 역시 현재 전운이 감돌고 있는 서구권에서 필요로 하는 빠른 무기 도입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될 계획이어서 이미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틸케 등 여러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빠른 배송 문화를 보여준 전례가 있는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불가리아 방산업계와 현지 여론 모두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가리아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은 특히나 해군력 증강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흑해의 대규모 해군 기지를 두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산 교통물을 보호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죠. 흑해를 끼고 러시아 함대와 대치하고 있는 불가리아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낡은 소형 전투함 몇 대로는 이런 대규모 함대를 거느린 러시아를 상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불가리아의 군사력 강화 계획은 2026년까지 해군력과 육군력을 보강하는 1차 사업을 추진하며 6년 후인 2032년까지 공군력을 보강한다는 2차 전력 증강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불가리아는 2004년 나토에 가입하며 유럽 집단, 안보 체계에 편입되어 있었지만 나토가 요구하는 수준의 군사를 부문해 예상과 증비를 만족시키지 못해왔는데요. 그동안은 특별한 안보 불안이 없어 전력 증강과 군사 기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거기에 더해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인들 간의 민족주의조 갈등에서 비롯된 코소보 분쟁의 지속으로 인해 발칸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안보 유지의 갈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때문에 불가리아의 방산산업 현대화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군사력 증강에 대한 자국의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경제력이 빈곤한 측에 속하는 불가리아는 서유럽이 생산한 갓 비싼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불가리아의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불가리아 현지 매체와 방산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각 나라가 보유한 전차별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긴 차세대 전차 랭킹을 발표했는데요. 이 분석에서 대한민국의 K-1표 전차가 자랑스럽게 1등으로 꼽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최고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듣는다면 외국심이 투철한 사람들은 일단 러시아에 있다고 대답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독일과 미국이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군사기술에 해박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언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우리가 뽑은 세계 최고의 4세대 전차 탑5를 소개한다. 이 내용은 덜 개월이한 밀리터리 군사 전문지가 뽑은 차세대 전차 랭킹의 전문인데요. 불가리아 현지 매체의 K-1표 전차에 대한 평가를 번역해온 내용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K-2전차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불가리아 현지에서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전투 장갑차 시장 상황은 최고의 전차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에 의해 생산되고 있을 정도로 급변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확인해주는 존재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현대식 전차인 K-블랙팬서이다. K-블랙팬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력 전차라고 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대 자동차의 자회사인 현대로템이 함께 개발했지만 국산업 비율은 내부 전자장비 개발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기본으로 설계된 또 다른 한국전차 K1을 더욱 더 진보시킨 후속 개발 형태가 K-블랙팬서라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K2 블랙팬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디 프랑스의 르클레르 그리고 구소련 연방의 T-80 등 세계 최고 수준의 4개 전차들의 장점만을 조합해서 만든 하이브리드 전차이다. 예를 들어 K-블랙팬서의 능동 방우측에는 러시의 T-72 및 T-90 전차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만 동시에 전자장비는 순수하게 한국에서 개발된 것들이다. 따라서 K-2전차는 혁신적인 전차라고 불리우기보다는 반대로 기존 주력 전차들의 최고의 장점들을 결합한 전차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흑표의 중량은 55톤이며 전폭 3.6m 전장 7.5m 전고 2.2m 크기이다. 이 전차는 전차장 조동수 코스응 3명으로 구성된 승무원들에 의해 조정된다. 탄약수는 따로 없으며 K-1 탱크와 마찬가지로 자동장전 시스템으로 교체되었다. K-2 블랙펜서에는 암 내장형 유기압식 서스펜션 IS의 장착되어 있어 각 서스펜션 밸런서는 독자적으로 작동 가능하다. 덕분에 이 전차는 차체를 좌우로 기울일 수 있으며 안기석이 무릎 꿇기능의 자세도 취할 수 있다. 포장된 도로 위에서 최고 속도는 6.6m에 달하는 55 구경장 120mm 독이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다. K-2 블랙펜서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밀리미터 범위의 파장을 사용하는 MNW 레이더 경고센서의 존재이다. 이 시스템은 K-2 블랙펜서를 향해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포탄을 찾아내 자동으로 적센서를 교란시키기 위한 전차 충전제를 꾸리거나 연막탄을 발사하여 위협으로부터 숨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K-2 블랙펜서는 이런 수많은 장점들과 각종 첨단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단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싼 가격이다. K-2 블랙펜서의 가격은 8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하나 78억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2 블랙펜서는 매우 우수한 전차로 보인다. 게다가 K-2 블랙펜서는 강력한 플러스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전차가 이미 양산되고 있고 심지어 해외로 무료 없이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이 불가리아 군사 매체에서 전세계의 차세대 전차 중 1등으로 꼽은 K-2 표전차의 설명이었는데요. 대체로 우수하다는 평가이지만 틀렸거나 미흡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국산화 비율 앞서 불가리아 매체에서 말한 것과는 다르게 K-2 표전차의 국산화율은 84%에 달합니다. 무기 국산화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부품과 가격 비중인데요. 통상적으로 국산화 비중이 60%를 넘으면 당당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 로 인정 받는다고 합니다. K-2 전차 개발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독일산 변속기를 장착했다는 사실이지만 지금 세계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K-2 전차가 한국산 명품 무기라는 데에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있죠. 중요한 것은 부품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체계를 통합해 하나의 장비로 거듭나게 하는 기술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2. 독일 활강포 K-2 탑재된 55 구경장 120mm CM8 활강포는 대한민국 국군의 자체 개발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가리아 매체가 소개한 내용은 앞서 설명했던 독일산 변속기를 자료 수집 단계에서 오인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 비싼 가격 이 말을 듣고 불가리아 매체에 대한 공신력이 의심됐는데요. 본인들이 디에어 언급한 다른 전차들의 가격을 보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정말의 문입니다. K-2 득표 전차의 가격은 하나 78억원 정도라며 비싸다고 평가했는데 본문에서 5위 집계된 튀르티의 알파이 가격은 무려 152억원에 가깝고 3위 집계된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도 147억 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고 있죠. 아마 본인들이 도입하기엔 비싸다는 평가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 기사를 통해 한국 무기의 현재 입지가 어떤지 잘 알 수 있었는데요. 불가리아에서는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체계가 기존 무기체계의 장점을 모아서 한국화시킨 하이브리드 무기체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달리 말하면 혁신적인 신기술은 서방세계의 전유물이고 한국은 기존 무기체계의 장점들만 모아서 하나로 동합시켜 선보일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력은 아무나 흥미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게 말처럼 쉬웠다면 K-EU표와 같은 성능의 전차들이 전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성공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본문에서 5위에 집계되었던 알타이 전차도 틸키에이 방산업체 오포카르가 현대로템의 설계지원 및 기술 이전을 받아 K-EU의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해낸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불가리아가 한국과 무기협약에 대한 접촉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불가리아가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어난 일로 치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절충조역 조건 충족으로 인한 수출 실패라는 고배를 마셨지만 극복해내고 폴란드와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동유럽 무기시장 역시 대한민국 이 휩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제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인니가 하는 행태가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카이에서 인도네시아가 군담금을 다 내지 않으면 절대로 시재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반호하게 밝히자 KF21로 헛꿈꾸던 인미에서 당황해 예상밖의 행위에 나섰습니다. 바로 KF21의 소재 공급을 차단한 것인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도 참가하는 연합훈련에 북한군을 초청하는 어처군이 없는지 까지 저지르며 한국을 도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들이 더이상 금속이 필요하지 않은 신소재를 개발해내 인도네시아의 방해가 헛수고가 돼버렸다고 하는데요. KF21에 도입된 신기술은 미국 최강의 전투기 F-22에 적용된 것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KF21 보라매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투기로 재탄생 한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되는 보크사이트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국내 보크사이트 가공 정제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광물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보크사이트 매장량 5위 국가로 수출의 기준으로는 세계 2위에 올라있을 만큼 많은 양의 보크사이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첨단 산업 구조를 뒷받침 하는 현대 문명 있어 절대 없어서 안될 금속 중 하나 특히 알루미늄 핫금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 를 가지고 있어 항공기 동체 주 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람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kf-21 받을 수 없게 되자 한국이 생산하는 걸 막 겠다고 알루미늄 원자재 수출을 금지 시켜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는 전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된 오크사이특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전량 수출되어 인도네시아 산업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그럴듯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뜻대로 돌아가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니케의 수출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효과가 있어 해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산업 투자를 늘렸고 이후 니켈을 제품 형태로 수출 수출액 2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알루미늄은 니켈과는 전혀 경우가 다른데요. 니켈은 채굴되는 곳이 매우 적고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게 기존 니켈 생산국 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지구의 지각 구성 원소 가운데 철보다 많을 정도로 흔한 금속 입니다. 즉 알루미늄 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의 대체제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의 보크사이트 재련소 가 이게 불과해 인도네시아 가 원하는 알루미늄 산업 기반 마련될 쯤 기존 고객들은 이미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낸 지 오래 일 것 또한 이유에서 인도네시아에 강물 수출 제한 조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제소되었는데 WTO 에서도 이유에 손을 들어주며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 훈련에 한국과 함께 북한을 초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안타라 47개국을 초청했고 그중 북한과 한국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니 프라세키오 제독은 북한과 한국을 같이 초청한다면서 비록 한국과 북한의 갈등이 심하지만 아직 어떤 문제에도 직면하지 않았다고 말해 어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 무기들이 공개될 연합훈련에 적성국을 초청하는 행위는 명백히 한국에 대한 포발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 마냥 설치는 모습이 가소롭게 그지 없어 보였는데요. 막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수출 동지에 거의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을 통해 원자재 수입을 한 곳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한국은 원자재 수입 창구를 다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덕분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향하는 보크사이트 수출을 끊는다고 해도 부족한 물량을 보충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카이에서는 kf-22의 주재료로 알루미늄이 아닌 신소재를 적용하고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방해는 혼자만의 삽질에 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이에서는 탄소섬유 복합제 신기술을 통해 kf-21의 동체 주익 등 대형 부품을 금속제가 아닌 복합제로 제작하여 더욱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레이더 피탄율이 낮은 궁극의 스텔스기에 다가서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복합소재는 비금속소재이면서도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선과 가벼운 무게 레이더파에 대해 낮은 반사율을 가지고 있어 알루미늄 합금을 대체할 차세대 항공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4세대 전투기 f-16은 복합제 사용기율이 10%에 불과했지만 f-22는 26% f-35는 40%에 윗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t-50 고등훈련기에 복합제 소재를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항공복합제 설계 및 성형기술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kf-21의 복합제 비율은 20%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복합제 소재 개발은 미국 f-35 전투기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하는 꼴이 딱 그렇습니다. kf-X 사업이 가장 힘들던 시기에 기동수를 때려놓고는 사업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한국에서 찾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간을 보는 사이 새로운 파트너들이 한국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로 급부상한 폴란드가 한국의 kf-21 사업에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최근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다. 한국에서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폴란드 측 도의인사가 kf-21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보이 처음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인도네시아와 매우 비교되는 사업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의 핑계를 대며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폴란드는 지난 30일 계약금의 30%인 1조 2천억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했었사 동상적으로 무기수출 계약의 선수금이 10% 정도에 그마저도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데 폴란드는 한국이 보여준 배송속도에 감탄하여 무기대금을 일시불로 질러버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카이에서도 폴란드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향후 KF-21의 개량 사업에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조형제의 나라 티르키에에서도 KF-X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하는데요. 티르키에의 항공우수지술 회사인 SDT 스페이스 디펜스 테크놀로지에서 KF-21의 양산 과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SDT에서는 KF-21에 내장된 시뮬레이션 데이터 링크 체계를 공독하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에서 SDT를 하청업체로 계약을 맺었고 향후 양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소식에 티르키에에서도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실상은 정치인들의 실적 부풀리 경우 겉껍 빼기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종이비행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SDT 역시 지르키의 TF-X 사업의 핵심 협력 업체였는데 본국의 프로젝트에 이미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빠르게 한국으로 줄을 갈아타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람과는 달리 KF-21 개발은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KF-21 시재기가 시속 1000km의 아음 속으로 비행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시험비행을 거치며 KF-21의 비행속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음속도달까지 단 한발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소재 도입과 함께 KF-21의 국산화율도 점점 퍼센티지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은 65%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이로기 기준으로 현재 시재 602까지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국산화 비율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나머지 30%는 KF-21의 엔진이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KF-21 엔진의 국산화 비율은 40% 정도 라고 합니다. 이른 T-50 고등훈련기의 엔진 국산화율이 35% 정도 인걸 강화 는다면 놀랄만한 국산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국산화 비율까지 포함시킨 다면 KF-21의 국산화 비율은 9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무인기용 엔진 개발을 동해 고도의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쌓는 중이며 KF-21 보라매에 탑재된 APU 보조동략 장치 엔진을 독자 개발해 현재 비행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은 향후 우리나라 항공 산업 발전에도 큰 엔진 개발을 독려 하고 있는 상황 인도네시아 이 같은 행태가 한국보단 자국의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지질 끌수록 손해를 보는 건 인도네시아이니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방위산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데요. 특히 전투기 맨진 분야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당위산업체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갑질 수준의 견제를 뚫고 항공기 엔진을 개발한 것도 모자라 국산 엔진을 탑재한 북산 비행체 초도 비행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 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초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기반기술을 갈고 닫도 항공 엔진의 자체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도 크게 한복했지만 항공 엔진 분야에서 특히 더 후발주자 견제가 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을 나눠먹고 있는 3대 제조사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리치 트랙 시트니 Pw 영국의 롤스로이스 RR의 정보 제한과 수출 통제가 결정적 이었습니다. 일례로 항공이 KF-16 최종 조립 국가로 선정 되었을 당시 Pw 는 F-16 에 탑재되는 자사 F-100 엔진의 기술이나 시험 등에 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한 했는데요. 지와 한국이 맺은 최종 조립 계약을 무시하고 엔진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작 이지만 전투기는 최악 의 경우가 추락 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w 는 F-100 엔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넘길 수 없다고 배짱을 튕겼습니다. 그러나 Pw 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쳤는데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 의지와 집념 을 빼면 시체나 다름 없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Pw 의 갑질에 오히려 기술 약속 공부로서 의 사러움을 느낀 대한민국 개발진들은 팝앤블레이드 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제작 방식을 바꿔가면서 무려 천만번 이나 강도 실험을 반복 할 정도 였는데요. 그 결과 1997년 시험비행에 나선 KF-16 은 엔진과 동체 부품 포함해 기차의 41% 에 달하는 부품 국산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현재 한국은 오히려 세계 항공 엔진 3사 소재 부품 역수출 할 정도로 기술적 성숙도 충분한 상태 인데요. 즉 한국이 노력해 후 40년 이라는 세월 은 별포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닌 단계적 개발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밟아온 잉부 시간 이라는 얘기 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제 때문 인지 일각 에서는 여전히 국산 항공 엔진 개발 에 신중 해야 한다는 여론 도 존재합니다. 이미 신뢰도 높은 3대 기업 엔진 을 사용 중 인데 괜히 긁어 부스러움을 만들었다가 수리 기술 지원 심지어 납품 거부 하는 등 훨씬 더 노골 적인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 다는 말이나 징 대다수 전문가는 국산 항공기 엔진 이 꼭 필요하다고 단언 하는데요. 항공 엔진 분야만큼은 컨텀 점프 즉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 입니다. 다시 말 한 번 이라도 명맥 이 끊겨 버린다면 쫓아가는 것은 물론 신호 조차 하지 못하는 분야 바로 항공 엔진 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 시장 입니다. 만약 한국이 국산 항공 엔진 을 포기 하면 무인 전투기 시장 에서 조차 후발 주자로 뒤쳐 지게 됩니다. 특히 레이더 에 잡히지 않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 기가 제공권 확보 새로운 개인 체인저로 주목 받는 만큼 국산 항공 엔진 의 국방 과학 연구소 의 발표 에 따르면 국내 최초 무인 스텔스 기인 쿠스 엑스 는 무려 70% 수준 기술 을 확보 한 상태 입니다. 쿠스 엑스 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7K 크즐레마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사용한 것과 대 완전 국산 엔진 탑재를 목표로 개발 중 인데요 실제로 이미 지난 2014년 KUS 인축소 버전 가오리 엑스 원을 개발해 비행 시험에 성공하기 까지 했습니다. 가오리 엑스 원은 전장 10.4m 전폭 14.8m 중량 식품 에 가라는 쿠스 엑스를 46% 가량 축소한 시재기 모델 이었는데요. 국산 5560 IBF급 터보 엔진을 장착해 1시간 30분 동안 50km 를 비행하며 무인 전투기 개발 가능성 에 확신 심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개된 쿠스 엑스 의 외관 을 보면 꼬리날개 가 사라진 모습 입니다. 이는 현존하는 스텔스 모형 중 가장 높은 수준 의 접비 탄 형상 인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형 장거리 유도 폭탄 KGGB 를 포함해 각종 신형 소형 미사일 등이 탑재될 예정 입니다. 오죽하면 쿠스 엑스를 목격한 다수 미니 B-E 폭격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줄 정도 인데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에서 대한항공은 KF-21 전투기와 웜티 자율 운항이 가능한 로열 엑랜 쿠스 LW 를 공개하면서 전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에 빡치렸습니다. 그도 그럴게 쿠스 LW 는 전장 시점 6m 포 8.4m 에 크게 현재 개발 중인 국산 터보팬 엔진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5500LBF 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위한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할 가능성이 큰 탓에 전문가들은 쿠스 LW 의 추력이 최소 800LBF 급 이상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F-21 지원하며 함께 현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초음속 전투기에 줄하는 속도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쿠스 LW 도 쿠스 X 못지않게 무장 능력 과 스텔스 능력 이 중요한데요. 쿠스 LW 또한 쿠스 X 와 마찬가지로 접힛 땀 형상 미 스텔스 기체 이긴 하지만 KF-21 의 기동성을 따라가기 위해 꼬리날개 가 포함된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쿠스 LW 가 KF-21 과 거의 BF급 완제 터보 펜 엔진 의 비행 시험 이 끝난 뒤 2025 년 첫 비행 에 나설 예정 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 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2년 뒤 2027 년 곧바로 KT E-Turbo 프로 훈련 기업 공중 데이터 연동 테스트 즉 멈티 기능 에 대한 시험 을 진행할 예정 인데요 이쯤 이면 딱 KF-21 5.5세대 6세대 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후발주자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마침내 최상권 선두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와신상담의 자세로 철저히 쌓아올린 항공기술력을 한순간에 폭발시키고 있는데요 비단 얼마전까지만은 이미 검증된 고성능의 엔진과 여러 부품이 방사시장에 널려있는데 조립만 하면 되는걸 굳이 개발에까지 나선다며 국산을 고집하는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리로서 대한민국의 고집이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외의 의존적인 기술 종속을 탈피하고 미래방산 시장에서 미국과 정면 승부를 겨뤄볼 만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199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과 선진국 간의 항공 엔진 기술 겹차는 최소 30년 이상 느껴지던 30년 이라는 시간은 어느덧 10년 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또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지 기술 감사합니다.